김빛나 언제까지 도망칠건데? 내가 평생 널 못찾을 줄 알았니? 나와 나 오란 말이야 싫어요 나야? 날 지옥에 던져놓고 재미있었니? 똑바로 봐 내가 그동안 너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 보란 말이야 넌 내 인생을 부숴놨어 너덜너든 산살조각 같다고 나 그런 적 없어요 이제 너희 할머니 아빠도 아셔야 돼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거야 가서 사실대로 말해 싫어요 나야 이거 나야? 너도 당해야돼 지옥이 어떤 곳인지 보란 말이야 내가 꼭 그렇게 해줄거야 꼭! 나와 나와 아니야 아니야 김빛나 김빛나 떨거 없어 이제 와서 자기가 뭘 어쩔건데? 내가 사람이라도 죽였어? 아니? 아니잖아 나 그깟니 별거 아니야 그래 나 잘못한거 없어 다 그 여자 잘못이야 맞아 나 내가 나 이거 여기